여기는 울진항 앞입니다. 울진항에서 나와가지고 큰 가위섬 있는데로 한바퀴 돌아서 다시 항구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심은 그렇게 깊지는 않고 조류는 북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조류가 있는데 조류가 그렇게 세진 않고 대신 너울이 아주 푸짐이 막한 너울이 원륜감있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네요. 아주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을 쪽에 답사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물속이 모래네. 아우이하고 모래하고 같이 섞여있습니다. 저 앞에가 오늘의 곳이 망양정. 어제 갔던 곳이고 왕두천에서 케이블카가 있는데 아직은 운행하고 있지 않네요. 아침이라서. 이 뒤로는 풍차가 보이는데 풍력발전소가 보이는데 한바퀴 돌려면 8초 정도 걸리는 바람입니다.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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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핑각이 나오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타! 마을에 다 왔습니다 물속영상을 한번 촬영해볼까 합니다. 미역도 많고 잘 붙었네 아주